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자살 예방의 날 관련 현장 시찰 등 공개 행보에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인은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장기화되는 의료대란 문제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예인도 이것보다는 길게 자숙하는데 영부인은 너무 빨리 복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걸 전국민에게 다 동영상으로 보여줘놓고 이렇게 빨리 복귀한다? 이거 너무 염치 없고 너무 얼굴이 두꺼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검찰의 일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까놓고 얘기해서 반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영부인에 대한 국민의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없이 여당의 일부 최고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만만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최고위원들도 한대표도 좀 같이 가면 안 되느냐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대통령 놀이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조용한 뇌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김건희 씨가 다시 대통령 놀이를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비판 여론이 치솟으면 잠시 수그렸다가 소나기 지나갔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나옵니다. 뻔뻔합니다. 그리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김 씨가 어제 서울 마포대교에 출몰해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19 특수구조단 뚝섬순환구조대 등을 찾아 근무자 격려도 하고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건희 씨에게 기사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에 양심 반해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소신 적으며 괴로움 호소 명품백 종결 압박이 사인 JTBC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의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세계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권익위 간부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씨는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 씨 때문에 고위 공무원 한 분이 자결했습니다. 김 씨가 죽이지 않았고 죽으라 하지 않았고 죽이라고 시킨 일이 없으니 살인자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고가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김 씨는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어디서든 환하게 웃을 자격도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비공개 일정이 항상 요란하게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화병이 난다. 울화통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바보라고 여기기 때문일까요? 선출된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아무런 권력도 위임받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대통령인 양굽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고자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고 그 당의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상의도 합니다.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논문 표절, 뇌물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 조작,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김건희 댓글팀 등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나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배우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버티는 것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에서 앞에 세 글자 떼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더욱 한계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지난 6일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당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부인 유코 여사와 케이팝 산업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나흘 만에 또 단독 행보에 나섰습니다. 명품백 논란이 터지고 다섯 달간 잠행하던 김 여사는 지난 5월 외교 일정을 계기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교 일정엔 빠짐없이 참석했고 자신의 관심 분야인 어린이, 문화, 종교, 정신건강 등 관련 행사도 꾸준히 챙겼습니다. 김 여사의 비외교 분야 단독 행보는 공교롭게도 명품백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검찰 수사심위도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하면서 김 여사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선 검찰 수사로 면죄부를 받더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다시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사업가로 살아온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과도한 폭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설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김 여사가 이번 추석 영상 메시지에는 등장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자막제공사 감사합니다.